이번 시간은 21페이지 사용재료에 의한 분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재료에 의한 분류적인 측면에서 사용재료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했네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을 때는 구성양식이죠 뼈대를 어떻게 구성해서 건축물을 지었느냐 해서 분류를 받고 이번에는 사용재료, 구조를 사용재료에 의해서 분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철근, 철근이란 재료하고 콘크리트 이 두 가지를 합성시킨 것입니다 철근이란 거하고 콘크리트 이 두 가지를 합성시켜서 만드는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철근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주변에서 공사할 때 철근은 보셨을 거고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물로 반죽한 것이 콘크리트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철근하고 콘크리트 이 두 가지를 합성시켜서 철근이 잡아당기는 힘, 인장력, 인장력은 철근이 분담을 하고 콘크리트가 압축력 분담하도록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압축력, 그래서 각각 이것은 인장력, 이것은 압축력을 분담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본 원리예요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였죠 그래서 이제 접합부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접합부가 강하게 일체화가 된 일체식 구조였으면 이 철근, 콘크리트,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섭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나누게 되면 그래서 그 용어 정리해서 보시면 자, 라면 구조 있죠 원래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라면이라고 해요 라면 구조 자, 라면은 원래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는 의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의미, 라면 구조죠 그러면 이 라면 구조의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 기둥이 이렇게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의 수직 부재인 기둥이 필요하고요 기둥이 있고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인 보가 필요한 거예요 보, 이렇게 자, 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 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슬래버 바닥판이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이 슬래버 바닥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기둥과 포가 필요하다 기둥 포 구조라고 돼 기둥, 특히 포가 꼭 필요한 구조가 라면 구조예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을 때 이름이 라멘 구조라 이렇게 치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도 첫째 아래 이름을 짓고 나서 돌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름이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이 라멘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등장된 구조를 명칭을 여러 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멘 구조는 꼭 기억하세요? 기둥, 보가 구성이 됐네 보가 있어야 돼요 기둥, 보가 특히 보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라멘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하중이 자, 보통 슬래버의 하중이 바로 어디로 작용되는가 하면 포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중이 슬래버에 작용되는 이 슬래버의 하중이 바로 포로 전달되는 거예요 힘의 전달이 이렇게 포로 전달되는 것이 라멘 구조예요 그러면 라멘 구조는 보가 있어요 그럼 대표줄을 이렇게 보시면 바닥판 슬래버를 절단하게 되면 보 부분을 절단하면 그죠? 슬래버가 있으면 보는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우리가 이것을 보죠 그러면 바닥판 슬래버의 두께가 이용되면 보는 이렇게 높이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보의 이 높이 춤 때문에 자, 보통 이 라멘 구조의 경우는 다른 철근 공기 구조에 의해서 이 층 높이가 높아져요 층 높이 이것을 층고라고 표현을 해요 층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높아요 다른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의해서 층 높이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양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만큼 줄여버리면 10층이면 엄청난 높아요 몇 개 층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cm를 줄인다 가정합시다 한 층에서 그러면 10층이면 3m예요 20층이면 6m 그러면 아파트 청구 대략 3m 전후예요 10층일 때 한 개 층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형 분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못하죠 또 줄어드니까 그래서 층 높이가 높은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라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뼈대를 기둥보 슬랩을 철근 콘크리트하고 나머지 벽을 다른 재료로 벽을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라멘 구조의 벽들은 일반적으로 비내력 벽으로 설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계단실에 사용된 전담벽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비내력 벽 조적 벽이나 다른 벽으로 비내력 벽으로 설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라멘 구조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는 원래 영어로 따지면 레인프로스트 콘크리트입니다 보강된 콘크리트 구조다 이건 스트럭처다 그래서 이걸 RC조라고 돼 RC구조 그래서 RC이 레인프로스트의 R자 따고 콘크리트 C를 따서 RC조 또는 RC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RC조라고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라멘 구조로 집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등장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는 이 기준이죠 보통 우리나라 내진 설계를 강하게 규정한 것이 80년도 후반부터가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는 간략히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진이 나니까 보통의 일이 아닌 거예요 많은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안전화해서 내진 설계 강화가 80년도 후반부터 이렇게 더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건설을 하게 됩니다 공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아파트를 지어야 되거든 그러면서 등장된 게 바로 이 전담벽 내력벽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력벽 그래서 최근에는 이 내력벽식 구조 이렇게 칭하죠 식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내력벽 그래서 이것을 가게는 이걸 전담벽이라 써도 돼 전담벽 전담벽식 구조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럼 이걸 벽식 구조라고도 칭합니다 또는 내력벽식 구조 내력벽 구조 또는 전담벽 구조 원래 전담벽이란 것은 수평하중 행력 지진과 같은 수평하중에도 지향할 수 있는 벽체를 우리가 전담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기둥하고 보가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둥과 보가 설계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벽치하고 슬래버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벽치하고 슬래버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벽치하고 바닥판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현행 아파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력벽식 구조 내력벽 구조 최근에 흐르면 이걸로 많이 쓰고 있다 가게는 전담벽 썼다가 벽식 구조 썼다가 최근에 흐르면 내력벽이다 그래서 이거는 명심해야 될 것이 기둥과 보가 설계가 안 된다는 거 벽치하고 바닥판으로 하중을 지지해 주는 이것을 우리가 내력벽 구조 이렇게 칭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명심해 두실 것이 그래서 얘가 있으면 안 돼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슬래버의 하중이 하중이 바로 이렇게 전달하죠 하중이 슬래버를 통해서 벽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벽체로 그래서 얘들은 기억하실 것이 슬래버와 벽이 하중을 다 분담을 하는 거예요 기둥과 보가 설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력벽식 구조는 특징이 이거 되겠죠 철근 콘크리트로 이 벽을 만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철거 해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간의 가변성이 없어요 공간의 가변성이 없습니다 변화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코니만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라고 하죠 베란다 쓰지 맙시다 그래서 발코니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의 가변성이 없는 거예요 내력벽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이니까 그런데 라멘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는 벽을 비내력벽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공간의 변화성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방을 크게 널리자 중간에 벽을 뜯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력벽식 구조의 경우는 이 벽을 철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알아두실 것이 공간의 가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볼을 설계를 안 하니까 척높이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척높이를 그래서 이제 척높이 척고 이것을 척높이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라멘 구조의 아파트에 비해서 척이 더 들어가는 게 동일 높이일 경우 그래서 척높이를 낮출 수가 있는 것이 내력벽식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수직하중과 행력을 다 벽체가 분담하여 전단벽이 벽체가 모든 힘을 다 분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지진이 나도 벽체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벽의 원리가 이거죠 우리 사람도 이겁니다 앞뒤로는 잘 넘어가지면 좌우로가 삶이 좀 커져요 잘 버티죠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벽체가 있으면 이렇게는 잘 넘어가겠지만 이렇게는 잘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쪽으로도 배치하니까 X축만 하고 Y축에도 벽체를 배치하니까 철공벽을 배치하니까 지탱을 대는 거예요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력벽식 구조 그래서 최근에 고층 아파트의 골조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력벽식 구조가 고층 공동주택 있죠 고층 공동주택의 골조로 이 내력벽식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측면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플랫을 내고 무량판 구조 무, 없을 무자, 보량자, 무량판 구조 그러면 무량판은 무, 없을, 보량자입니다 보량자, 보가 없는 판 구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인 것이 플랫을 레버 구조가 있는 거죠 플랫을 레버 이 플랫을 레버 구조, 무량판 구조는 보를 설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라멘 구조에서 보를 뺀 것이 플랫을 레버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은 자 어떤 개념이야? 자 이겁니다 슬래버가 있을 때 이 바닥판이 있잖아요 슬래버 바닥판이 있을 때 자 기둥이 직접 받치도록 한 거예요 하중을 슬래버의 하중을 기둥으로 직접 전달한 거예요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그러면 포를 설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심하자 포를 설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보를 뺀 거예요 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중을 전달하는데 여기가 펀칭 전달, 뚫림 전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G판, 드롭판의 판을 지지하는 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G판하고 이 주두를 보강시켜줍니다 주두, 기둥에 머리 보은 이것이 보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플랫 슬래버 구조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플랫 슬래버 구조가 있고 플랫 플레이트 슬래버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플랫 플레이트 슬래버 구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플랫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플레이트 구조가 있어요 슬래버 구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 바닥판이 있을 때 이거는 G판과 주두가 보강이 안 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받치는 거죠 기둥이 직접 받치는 거예요 슬래버에 아주 그래서 G판과 주두가 보강이 이루어진 플랫 슬래버 플랫 플레이트 슬래버 구조는 G판과 주두가 보강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을 플랫 플레이트 슬래버 구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무량판 구조예요 이 중에 얘가 시험에 자주 온 거 없던 거죠 플랫 슬래버 구조 이거는 항상 기억하자 포가 없다 포 없이 슬래버의 하중을 기둥으로 직접 하중을 전달해서 지지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플랫 슬래버 구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럼 이 플랫 슬래버 구조는 주의할 점이 얘는 포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얘는 벽을 철근 콘크리트 벽체로 설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 분양을 하면 기둥만 서 있어 들어가면 공용 부분 있죠 화장실 이런 부분 빼놓고는 나머지가 뻥 공간으로 되어 있죠 자기가 칸막이 벽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포가 없음으로써 실내 이용률이 좋아지는 거죠 보가 없고 그리고 보통 공간에 가변성이 있는 거예요 공간에 가변성이 없는 것이 내륙벽 구조 바로 전단벽식 구조가 공간에 가변성이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이거 외에도 많아요 다할락하면 힘들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장단점 개념에서 우리가 좀 정리하실 것은 자 이거죠 단점에서 얘는 자체 중량이 자중이 무겁다 2.4톤이 되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거죠 무거워요 자체 무게 때문에 자꾸 단면이 커져야 돼요 그리고 공사 기간 공기가 길지요밖에 없죠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섭식구려가 구조였죠 그렇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철거 해체가 좀 어려운 것이 일체 식구조의 특징이었죠 그 측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그 그림이 라멘 구조죠 라멘 구조의 그림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2페이지 이제 두 번째 철골 구조 자 철골 구조는 형광과 강판 등을 뭐 리벳이나 볼트 고력 볼트나 또는 용접 이런 접합으로 우리가 해서 접합에서 조립한 구조가 바로 철골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철골 구조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점은 이 측면을 기억해 두고 개념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형광이나 강판 등을 뭐 리벳이나 볼트나 고장력 볼트 또는 용접으로 접합해서 조립하는 구조가 바로 철골 구조가 되죠 그러면 이 철골 구조는 뭐 강구조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는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철골 구조 그래서 이것을 강구조라고도 표현해요 강구조 그래서 거기 정의 개념만 밑줄 끊어놓고 자꾸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게 나죠? 형광과 강판 등을 리벳 볼트 고력 볼트 용접 등으로 접합해서 조립한 구조다 개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철골 구조 강구조는 거기에서 형광이란 단어는 간단하게 형광, 형광이란 이것을 형광이죠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이에요 단면 형상을 가지는 아변강제죠 가지는 아변강제 이것을 줄여서 형광이라고 칭하는 거죠 형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 H처럼 H형가 I처럼 I형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측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간략히 봐두실까 거기 장점에서 건물 전체 무게 비교적 가볍다는 것은 이거죠 철골은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무게의 중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은 단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이마탐 큰 단면이 필요한데 철골 구조하면 이렇게 단면이 적어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중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강도가 그것은 고층이나 큰 간사이 간사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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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 또는 스팬이라고 하죠 경관 또는 스팬 최근의 흐름은 이 두 가지를 거기 쓴다 경관에서 두 자라서 그래서 이제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우리가 경관 간사이라 약하죠 이거는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에 벽이 될 수도 있겠죠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경관 서판이라고 지합니다 그래서 롱 장수판 큰 간사의 장수판이 가능하다 그쵸 그 측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근데 23페이지 보면 단점이 나와요 고열에 약하다는 거죠 고열에 자 그러면 보통 철은 보통 900도씨 이상의 하재 온도가 도달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괴되겠죠 그래서 고열에 치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하 구조로 설계할 때는 내하 피복이 필요한 구조가 바로 철굴 구조의 단점이 속하죠 그래서 고열에 치약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부재가 세장 세자 가늘 세자입니다 긴장자 가늘고 길기 때문에 자굴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하중을 작용하면 이렇게 자굴이 굴절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 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철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나오죠 그러면 철굴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게 해서 철근, 콘크리트 보강해 준 것이 그러면 줄 뼈대는 철굴로 강구조로 짜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로 보강을 하면서 불에도 고열에도 강해지고 그리고 좌굴도 안 생기게 하는 거죠 이것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꼭 알아두실 것이 얘는 내화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골 구조가 불에 약한 거예요 고열에 약한 것이지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각종 구조의 힘의 전달과 특징에 대해서 해놨죠 그러면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매단 구조죠 그래서 뭐 현수 구조는 우리나라 강안대교라든지 또는 이순신 대교 이런게 현수 구조에 케이블로 매달았습니다 이것이 현수 구조죠 그 다음에 현수 구조는 뭐 지금 일본에 있는 현조라는 것은 아까 세케 대교가 가장 길죠 1900 보통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교각각 주탑이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케이블로 이렇게 달아매놨잖아요 이제 기술력이 이거 여기하고 여기 거리잖아요 이것이 거리가 길수록 기술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일본 아카시키 되고 1990몇 메단가 될 겁니다 그건데 우리나라 이순신 대교는 한 5위 정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4위인가 5위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저기 여수에 있는 이순신 대교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저기 지금 현재 세장 최장 현수교를 뭐 터키에서 우리나라가 짓고 있습니다 대림산업하고 SK하고 조인트 해가 아니고 이천 몇십 메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 세계에서 이제 아마 최장 현수교가 될 건데 케이블로 매단 거에요 그래서 현수구조하면 케이블로 매단 구조에요 이렇게 케이블로 매단 구조죠 네 그래서 이 케이블로 매달았어요 케이블로 케이블로 매단 구조죠 이 상파를 매달한 거에요 그럼 여기 이제 차단이 무게하고 상파무게를 전부 다 케이블로 지탱하는 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케이블 내부에 있는 케이블에 작용된 힘은 인장력이 될 거에요 내부에 생긴 힘은 응력이라고 했죠 인장응력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인장력이 작용되고 그리고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셀구조 나오죠 셀구조는 뭐 이거죠 고등이나 이런 조개껍질 또는 달걀껍질 같은 그 공면이죠 이 공면을 활용하는 거죠 이것이 셀구조가 됩니다 얇은 막구조의 장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외력을 갖다가 이 공면 내응력 공면 내에서 생기는 응력 이걸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셀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거기 보시면 자 사진이 바로 시더니 오페라하우스죠 이것이 셀구조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달걀껍질 생각하면 되잖아요 얇은 두께인지 큰 공간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얇은 판 두께로 넓은 공간 대공간을 얻을 때 쓰는 것이 셀구조가 되는 겁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입체 트러스 구조가 있습니다 보통 트러스 구조가 있고요 가구식 구조인 트러스 구조가 있고요 그러면 트러스 구조하고 입체 트러스 구조의 차이점은 뭐야 입체 트러스 구조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자 둘 다 동일한 공통점은 삼각형으로 한 거에요 자 이 자 철재나 목재를 갖다가 자 공통적인 정면은 바로 이거죠 삼각형으로 조립한 거에요 삼각형 형상입니다 삼각형 형태로 짜 맞춘 거에요 조립해서 구성하는 구조인데 삼각형에서 어 접합 개념이 핀접합으로 된 거에요 핀접합 형태에요 핀접합으로 구성이 된 거에요 그리고 자 부재가 힘을 이제 전달하는 축방향입니다 그래서 힘을 축방향형만 받도록 한 거에요 축방향형 이것만 받도록 설계한 것이 구조가 됩니다 이 트러스 구조나 그런데 자 일반 트러스 구조의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짜 맞추는 거에요 뭐 형태는 다양합니다 트러스는 이런 트러스도 있고 뭐 트러스는 종류가 다양해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개 타입만 그려드리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트러스를 짜는 경우도 있고 트러스는 굉장히 종류가 많다 그런데 삼각형으로 짜 맞추는데 이때 접합은 핀접합이고 측방향형만 받도록 한 거에요 힘을 이것이 트러스 구조인데 단지 이 트러스하고 이 입체 트러스 차이점은 얘는 2차원조로 짜맞춘 거에요 그 반면에 24페이지 그림이나 25페이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삼차원조로 짜맞춘 거에요 삼각형으로 삼차원조로 삼각형으로 짜맞춘 것은 입체 트러스 구조고 그래서 쉽게 일반 지붕틀 같은 데는 일반 트러스 구조를 쓰는 거에요 그런데 오 지붕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면 입체 트러스 구조를 쓰는 거에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늘 진짜 큰 지붕틀을 받칠 때는 입체 트러스 구조 형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에요 우리 시험은 트러스 구조로 해서 언급을 했던 거에요 이 접합을 아느냐 모르냐 그 측면을 우리가 다뤘던 겁니다 그 측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이제 4번에 커튼을 구조가 나오죠 자 커튼을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22일 때 그래서 이 커튼을 구조는 커튼을 이런 커튼과 같은 월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내력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한다고 했어요 공장에서 생산된 재료를 이용해서 외벽을 조립한다고 했죠 외벽을 조립하는 비내력 외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커튼을 구조해요 그래서 이제 커튼을 명심할 거에요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커튼은 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다 그래서 상부하중을 분담하지 않는 거에요 명심하시잖아요 이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커튼을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 측면 공부학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고정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26페이지에서 거기 보면 실링제가 나와요 자 실링제는 쉽게 최근에 조립공법을 하던지 뭐 커튼을 우리가 하겠죠 줄눈재료에요 그래서 이제 외벽을 조립을 하다 보니까 재료에 조인트가 생기죠 줄눈이 생길 거 아닙니까 줄눈이 조인트 아닙니까 재료와 재료 사이 조인트 생기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실링제 쉽게 이야기하면 실리콘 쌓는 것이 실링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26페이지 이제 시공 가정에 의한 분류가 나와요 이 시공 가정 그래서 앞전 시험에 시공 가정에 종류해놨죠 그러니까 라멘 구조에 가지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섭식 구조하고 근식 구조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지면 섭식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식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 구조나 철골 구조 이런 것은 근식 구조죠 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나 조적식 구조 이런 것들은 벽돌 구조 모르고 물을 사용해야 되죠 그런 것은 섭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식하고 섭식이 있을 때 물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 공사기간이 좀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넘겨서 3번에 거기다 보죠 27배지 현장 구조하고 조립 구조 자 건축자들 현장에서 제작과 공해서 모두 하는 것은 현장 구조죠 현재 아파트는 현장 구조라 보시면 되죠 그런데 조립 구조는 공장에서 미리 제작을 해요 부재를 그래서 현장으로 운반을 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거죠 이게 조립 구조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조립 구조가 초창기 내다가 최근에 안 내다가 이제 종류만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립 구조는 공장 생산품의 특징을 가진 게 조립 구조 아닙니까 소품종을 대량 생산해서 빡빡 찍어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조립 구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립 구조는 현장에서 조립만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그런데 좀 해결적이죠 똑같이 찍어 나오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옛날에 교복 입었을 때 조금 해결적이 했죠 아니 맞죠 교복만 딱 입으면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군복 딱 입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래서 멀리서 왔을 때는 그래서 이게 좀 해결제인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운반에서 조립하다 보니까 이 접합부 일체화는 어렵겠죠 자 접합부 일체화가 되는 것은 일체식 구조들이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뭐 제외방지상 성능상 분류 해놨죠 뭐 이 파트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외방지 성능상 분류는 그래서 내진 구조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죠 이것이 내진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명심하세요 조적식 구조 벽돌 구조나 벌록 구조와 같은 조적식 구조는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진에 치약한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내하구조 하재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내하구조죠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내하구조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아파트가 최근에 어떤 형태가 되었습니까 벽식 구조죠 내력벽 구조 내력벽식 구조 그렇기 때문에 벽하고 슬래버 바닥판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벽하고 바닥판에 대해서 내하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의 경우에 기억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두께가 10cm 바로 100mm 이상이 되면 내하구조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 기억 기억 그리고 그래서 봐두면서 혹시나 리얼에 벽돌조일 때는 19cm 190mm 이상 그러면 아파트는 벽체 두께 굉장히 철근 두껍죠 내하구조가 되는 겁니다 벽돌조 중간에 벽을 쌓았다 벽돌조로 쌓았다 그때는 바로 19cm 190mm 이상이 되면 내하구조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 점은 혹시나 한번 봐두세요 벽의 경우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4번에 바닥의 경우 나오죠 바닥의 경우는 기억 체크하시면 돼요 철근 콘크리트 이것도 동일하게 10cm 그래서 벽이나 바닥이나 둘 다 철근 콘크리트는 10cm 이상이 되면 내하구조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9페이지 3번에 방하구조나 하재 학산을 방지하는 연소를 방지하는 방지하는 구조를 우리가 방하구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하구조는 철망모르타로 바람 두께는 바로 2cm 20mm가 되죠 이상이면 봐주고요 그런데 2번하고 3번에 보시면 합한 거죠 뭐 지금은 이제 어 석면 석면 시멘트 석면 시멘트 파는 없어진 환경호르몬 바람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석고파니에 시멘트 모터 해반죽 바라는 거 이거는 2.5c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철망모르타로만 2cm고 나머지는 학계란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얼마가 된다 2.5cm가 되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하구조가 응급이 되면요 1번 2번 3번 가지고 장난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란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2.5고요 철망모르타로 바르면 그때는 2cm 이상이 되면 방하구조로 본다 그러면 내하구조가 좋은 거죠 그러면 실제 내하구조는 하재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수순화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내하구조고요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하구조는 연소를 방지하는 거지 하랄 타는 거 있죠 이걸 방지하는 것이지 저건 아니에요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구분조로 혹시나 해서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좀 정리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나오면 여기까지는 기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공 과정까지만 출제를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후는 재방지상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나 해서 난이도 조절을 대비해서 좀 하시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조 부분 일장총론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초 구조 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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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